엄마 말씀대로 인성이 훌륭하신 분 같아요. 소개팅한 아저씨 칭찬하는 거 처음이야. 동업이야? 내가 태우 씨를 어떻게 빚고 동업을 해요? 나도 투자금 내면 될 거 아니에요? 엄마가 무시하는 아들 어떻게 성공하는지 꼭 보여줄 거야. 보상금 합의하시고 깨끗한 집으로 오기실지 그러세요. 그럼 엄마, 헤어진 아들이 이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꿈도 꿨대요. 애들 때문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애들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지? 언니 마음은 어떤데? 언니 마음은 어떤데?